사이코베티리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코베티리 그 녀석에서 그 녀석을 맡았죠 비주얼은 가품이지만 핵도그 샴파이 라는 어설픈 사이코베티리스트 이한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받아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 고맙습니다 이한 역할을 맡았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부해지는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진영씨 반갑습니다 사이코베티리 이 하이코베티리 영상에서도 삼초만 손을 내면 알 수 있다 길이를 알 수 있다 지금 저희는 사이코베티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을 받아서 사이코베티리 할 때 그 약간 탈리스타 넘치는 집중하는 그 행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왼쪽도 오 정말 약간 기계처럼 너무나 멋진 모습 진영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구요 역시 왼쪽부터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비밀감축경제 능기행경으로 수사장에 처음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면 받아가주시구요 그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강한이 많이 감춰진 것 같아요 얻어볼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른쪽을 뜯는 셈으로 바라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진영씨의 초능력을 수행위까지도 시킨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너무 러블링해서 경찰 유지인들을 어떻게 갖고일지 모르겠어요 어 어 10대자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신입니다 약간 경찰을 느낀다는 좀 카리스가 넘치는 표정 괜찮을까요 어 멋집니다 네 역시 거수경 되죠 왼쪽부터 다시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네 경찰으로 쓰는 모습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정면 정면 보고도 네 왼쪽 아 유지인으로 태어나오기 신혜연씨 이대주입니다 잠시 군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구요 이어서 박진영씨와 함께 콤플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아 세상에 여러분들 꿈꾸던거 아닙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네 불안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눈이 부시는데요 옆에 또 비주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봄이 온것처럼 풋풋한 청춤의 느낌 확납니다 왼쪽으로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오늘 처음 만났던 꼬인 악영으로 시작을 이렇게 들었는데 네 정면 바라봐주시구요 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처음에 악영으로 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살짝 등을 만들고 좀 서로 견진하는 모습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살짝 팔짱을 끼고 사이버베트리와 경찬 유지인에 만남 우리 이안과 유지인 사이버베트리 그 녀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쪽 알아주시겠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악영으로 시작을 한다는 이 두 사람의 감기에 네 자 오른쪽 살짝 몸을 틀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우리 그럼 지금 좀 이렇게 사이버베트리 로서 비밀을 지금 감추려고 하잖아요 우리 네 소녀 유지인이 비밀을 알려고 하니까 사이버베트리 하는 모습을 살짝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신가요 어 어 지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윤지인이 네 아 그렇죠 이 모습들은 우리가 공방사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도 살짝 달아봐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아 좋은 투르텀이랑 이 과즙이 터지는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이버리지 이 녀석에서 보여질지 기대됩니다 네 역시 왼쪽도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 정말 기분 좋아지는 투샷입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호우 네 네 호우 네